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 5% 우려. 여기에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95레벨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금값이 1200달러 무너질 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인데요. 이 중에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가 95레벨까지 올라가는 이 시각에서 보면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의 대폰 중과 관련된 국가들의 통화가 위안화 약세를 위해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오늘 달러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아시아의 통화시장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의 정권교체 이런 얘기가 많죠.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 자본 많죠. 드론사건. 그 다음에 이란도 지금 정권교체냐 아니냐 하는 목적. 파키스탄도 재정파트에 가서 정권교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스라엘계 계통들이 이런 것과 맞물려서 사실 통화질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리로아라든가 파키스탄의 배수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달러 강세에 따라서 4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반응에 따라서 아르헨티나라든가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데이퍼텐틀의 만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아르헨티라가 IMF의 구제금융까지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계 계통에 이스라엘계 계통에 통화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그 중심선에 있는 세계 통화전쟁의 중심선에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위안화 가치를 두고 이렇게 설왕설레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결국 어제 중국 중시가 2800도 무너져서 2700도 어제 무너졌죠. 그래서 장중환 때 무너졌죠. 네 장중환 때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 장마감에 2700선을 이렇게 유지하는 배경이 됐었는데요. 아마 이런 2700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마 국내 중심 입장에서는 상해지수와 한국의 코스피지수와의 상관성 그 다음에 이아나의 약세라든가 한국의 원화와 약세와의 상관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지금 이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많이 겁났겠지요. 이거 52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최고치가 3550이죠. 정말 많이 알았겠네요. 네. 그런데 2700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마 사실상 중국 중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배경이 됐다고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각도에서 그 중심선에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역시 미중 간 마찰이고 미중 간 마찰이 일부 사람들이 협상이 자꾸 완화될 때마다 국내 증시를 부추기 위해서 자꾸 뭐냐 협상이 타결됐다 타결됐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해계머니 쌓아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했거든요. 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보면 올해 중국의 소비자라든가 금융제, 차이나폰도 많이 추천했습니다. 거의 모든 PD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손실을 추천했던 차이나폰드라든가 중국의 소비재, 금융제, 이렇게 중국의 제약주에서 많이 떨어졌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모습이다. 이 정도 떨어지는데요. 중국 관련된 주식이 거의 다 떨어진다. 상품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배경에서 역시 위안화 관련 가지고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따라 약세를 했죠. 결국 위안화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절까지는 달러당 6.2위원대까지 급락하는, 환율을 급락하고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가치가 이렇게 절상되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나버스 포럼에서 강달러를 선호하는 것을 좀 연도해두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개. 소위 달러가치라고 할 때는 머큐리온과 마스요인, 펀더멘탈요인과 마스요인 정책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부 그때 당시에 원 달러는 천 원이 무너져서 900원까지 나온다. 그거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개 마스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정책이 달러 강세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외에 이렇게 위안화가치가 절상되다가 약세를 돌아서서 얼만큼 빨리냐면요. 이달 들어서는 6.9 위안대 장중한 대 도입했죠. 그리고 지금은 마감기지로 6.8 위안대가 되고 있는데요. 6.9 위안대라면 15개월 만에 최저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부담이 돼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어떠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중국의 수치를 증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도움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건 시차를 많이 갖는다. 수출까지 영원해 시차를 많이 갖는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바로 위안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캐리 자금의 이론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위안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중개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환차선이 발생하니까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면서 자금이 이탈되겠죠. 자꾸 이제 이게 위안화 약세되면 이렇게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중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는데 그건 시차를 많이 갖는다. 단기적으로 보면 자금 이탈에 따라서 어제 중국 중시가 이렇게 디폴트 아까 랭킹 뉴스 디폴트 완화책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경기 부양적 성격으로 갖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심각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디폴트 완화책을 취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가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중국 주가가. 왜 그러냐. 그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도모하는 상태에서 캐리 자금상은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중국 중시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양대지수의 하나님인 선전지수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이후에서부터 가장 낮은 게 떨어지고 2015년 1월에서부터 중국 중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시진핑 정부가 최근 들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이 배경은 역시 중국이 해결머니 싸움이고 스트롱맨 싸움이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달러 약세든 뭐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빼앗을 곳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의 대응도 맞대응하는 체대죠.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식의 대응이다. 이에는 이, 기회는 기회식으로 이렇게 대응이다 하는데요. 지금 위안화 약세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년도 1차 보복에서는 340억 하하이 텔레프트엑스 25% 트럼프 정부가 때린 데 대해서 똑같은 각도로 340억에 25% 때렸죠. 그런데 2차가 2천억 달러 미국에 이렇게 부과했죠. 네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항상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분이 약 5천억 달러니까 340억에 2천억을 거둬도 반 정도 때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크다. 그만큼 앞으로 또 이럴 수 있는 여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40억 때리고 2천억 때리면 절반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절반이 더 고관세 카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상 뭐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은 막대한 뉴욕스 지역자에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분이 적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함부라법 정식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이 관세 부분에 때릴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비중이 좀 적죠.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편으로서는 제트위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202호과 관련된 첨단기술전쟁 쪽으로 가는 거고요. 다른 측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의 약세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도하는 과거에다 이렇게 보셨됐습니다. 또 한 가지 각도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4분기에 6.2% 정도로 예상되니까 목표 성장률 6점 하단 6.5% 떨어지다 보니까 에어백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에어백 방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과대부채를 줄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디폴트 완화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일단은 풀고 보자. 지금 상태 조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 부분의 지급 준비를 내추는 것이 디폴트 타격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위안의 약세 부분을 도모하는 거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다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 입장에서도 많은 타격이 미칠 만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미증감 마찰이다. 이것이 국내 경제라든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약세에 할 경우에는 사실은 실익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거는 부분이 제동을 거는 부분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적 자료를 줄이겠다 하는 이 실익적인 측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옥을 매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목을 매야 되는데요.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실익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위안화 약세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의 실익을 갖다 주지 미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거든요. 효과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경훈 앵커가 뭐냐. 환상치를 자꾸 옥을 지는데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사항이 실익 여부와 관계없이 자꾸 옥을 지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뭐냐.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잘 나가는 경제죠. 아시겠습니다. 미국 경제 4.1% 가고 올해 내에서 금리를 이렇게 3.3.3 전략에 산차례도 올려서 4번 정도 올려서 이렇게 가고 벌써 미국의 국채금리에서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스 요인에서 위안화 약세의 제동을 걸다 보니까 두 가지 맞물리니까 결과적으로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 부분과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판연문제에 초미에 관심이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놔두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놔두더라도 위안화 약세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위안화 약세를 제동할까 제동할까 아빠가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많은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환율을 강의해보면 너무 미국 경제가 다 이렇게 좋은데 사실상 왜 원달러는 천원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런 쪽도 강조했던 증권사도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내용들이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따라할 때에는 머큐리온과 마스 요인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때는 머큐리온을 보면 달러 강세인데 왜 이렇게 달러 약세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때는 마스 요인 즉 정체 요인이 강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가서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머큐리온이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마스 요인도 달러 강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천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달리 사실상 뭐냐 전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올해 4월 달에 88레벨에서 오늘 95월에 빠르게 회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대부분 다 달러 강세 통화에 대해서 특히 월시저널의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6개국 선진 6개국의 통화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보다 더 빠르게 달러가 강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로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6개 통화에 대해서만 가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그렇게 다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PD분이라든가 또 이걸 개편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달러 인덱스만 설명해 드리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월시저널의 신흥국 통화 대비에서 달러 가치를 할 수 있는 월시저널의 신흥국 통화 가치 그런 것을 한번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국이니까 신흥국이니까 그걸 좀 달러 인덱스와 함께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가 얼만큼 빠르게 회복되는지는 단적으로 알 수 있고 그걸 보면 딱 해서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도모하는 배경도 있다 그 속도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위안화 약세 제동을 건다면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크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위안화 약세 달러 약세로 대응을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당신네들이 보호법 관세 때문에 위안화 약세 쪽으로 완충시켜? 그러면 뭐냐? 그래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를 가져가겠다 하는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약세만큼 달러 약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약세에 도모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달러 약세를 이렇게 도모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경쟁력 상에 환율 경쟁력 상에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왜 쉽게 이렇게 가져가지 않느냐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정책이라 이렇게 보면 반드시 뭐냐 그런 쪽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달러 약세를 도모할 때는 지금 측면에서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워낙 최우선 과제로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지금의 스탭진들도 많은 논란이 가운데 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 중교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뭐냐 하면 나바라오 교수 가장 강경론자죠. 중국에 대해서 월버러스트 강경론자죠. 그다음에 USTR의 로버트 하이저도 굉장히 강경론자로 포진되어 있죠. 여기에 경제 스탭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하성 정책실장님 정도 이 정도 되실 겁니다. 이 커들러에서 NEC 위원장에서 국가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스탭에서 채권 돼요. 이분도 대중 강경론자거든요. 트럼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적자를 축소시켜야 되는데요. 달러 약세에 도모하는 작년 보면 사실상 미개무역적자가 더 확대됐고 그다음에 대중무역적자가 더 미개무역적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도모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미개무역적자가 최근에 축소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달러 강세 정책을 취했던 것이 미개무역적자를 오히려 축소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약세를 도모하면 달러 약세를 도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의 실익 특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의 국정과제에 해당되는 중교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도모하지 않는 이런 환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교에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도모하면 다른 국가 통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통화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태의 부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중국과 다르게 사실이 뭐냐 달러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결제 통화에서 대부분 더 달러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통화에 해당되는 달러 약세가 중교에 위안화 대비해서 약세가 도모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더 전통적인 우호국계라 해당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 미국의 달러 약세에 따른 실익이 굉장히 더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율전쟁 관련장에서 이해는 이 기회는 기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위안화 약세에 달러 약세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 또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어제 매일경제신문인가요? 그래서 심파접종이 우리도 이 문제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했는데요. 그 이렇게 신문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대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그래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달러 약세에 대응을 못해? 하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약세를 반박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자성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측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안화 평가자성 쪽으로 가면 아까 달러 약세에 대니까 결과 중국 입장에서 무역적자의 해선을 위해 도움되지 못하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실익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뭐냐.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거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를 때리는데 피해가 거기에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중계돼서 여러 가지 단순히 무역적자의 해기머니 싸움과 그 다음에 스트롱맨 싸움은 게 결부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1985년에 그때 당시에 미개 무역적자의 약 60%를 차지했던 일본의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주식에서 나왔던 1985년에 9월달에 프라자 협정에서 나왔던 또 시기적으로 보면 9월달이 되는 거죠. 여름식 관찰이 끝나면 그러니까 프라자 협정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역적자에서 위안화 약세에 제동해. 그럼 위안화 평가자성아? 그럼 뭐냐. 중국도 위안화 평가자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중국적으로 위안화 국제과제출이니까. 그럼 양국이 합치되지 않느냐. 어느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원리에서 위안화 평가자성 쪽 평가자성 쪽이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합의해야 되지 않느냐. 합의. 그래서 뭐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곁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제2의 프라자 협정 그런데 대상국은 1차 프라자 협정은 1번 N하고 2차 대상은 중국의 위안화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충분히 그 논리는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적당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G5 국가들이 대본다. 미국의 우구국들입니다. 우구국들. 핵의 머니 싸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핵의 머니 싸움. 그 다음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이렇게 확대되는 상태에서 보면 시장원리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 그때는 일본의 막대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도예따리든가 페나스 써니리든가 써니에 상징되는 워커멘에 상징되는 막대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사실 시장의 원리에 놓고 보면 무역적 자아가 미국 자아에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국제수지 불균형은 시장원리에 맡겨놓을 때는 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 확대되냐니까 국제적으로 불균형은 그만큼 세경제 불안전을 초래하는 배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호국은 EU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전부 중국과의 지금 이렇게 서로 둘러붙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미국의 우호국이 합이라는 합이라는 것이 우호국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동백국이 중국의 앞에서 합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그 여건과는 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제조업과 일본의 제조업과 경쟁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합의돼서 뺏어올 것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1인당 GDP가 지금 한쪽은 중국은 만 달러를 못 미친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올해 한 4만 7천 달러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잘 사는 동네 같은 유만한 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당체에서 경쟁이 겹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합의한다. 합의 가능성이 적지만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 가능성 매일경제신문은 사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왜 그러냐면요.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 엔화가 엔화 강세가 엔화가 약세를 도모한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냐 그만큼 삼저효과 삼저효과 해서 그때 엔화가 약세되고 결과적으로 엔화가 강세된 거죠. 달러가 약세된 거고 달러가 약세되고 그다음에 국제효과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삼저효과 때문에 1988년 서울의 기업이 지점에 콜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에서 막혀지는 10년 상황에서 벗어나서 삼저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프라자 협정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해서 올해 콜스피에서 3000포인트 전망했던 이런 국내 증권사의 모습을 보면 프라자 협정 나와 그때 당시 삼저효과에 국내 증시 올라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제2프라자에게도 많이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가능성이 제 경우에는 거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 위안화 평가 자상하고 양규 협정하는 것 협정하는 것 이런 것은 그때의 권력관계라든가 이런 주변국의 동맹관계는 지금 완전히 변한 상태인데 미국이 나홀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나홀러고 근데 지금이 나홀러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중국에 둘러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력을 논다 하더라도 사실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 효과도 좀 미비하고 합의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는 환율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좀 높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경원의 것 중요한 지점으로 해주셨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글을 쓴다면 아마 10월달에 환율 보고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시청자라면 보겠습니다. 위아나 약세의 달러 약세의 실익이 적다. 달러 약세의 도모하기는 힘들다. 위아나 평가자상 부문에서 지금 JFR자 가능성이 없다. 적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실익적인 측면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10월달에 환율 보고서 얘기는 나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벌써부터 10월 중순에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미 재무가 발표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환율 조작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중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대선 기간에서 떠들었던 것이 뭐냐 중개 환율 조작 문제거든요. 그런데 환율 조작 왜 안하느냐 그런 것이 출범 1년째 평가에서도 위계 무역적 자료가 확대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떠들어놓고 환율 조작 못하느냐 환율 조작 못하느냐 이게 사실 미국의 학계라든가 미국의 월가에서 굉장히 비판을 시각으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코앞에 두고 2주 전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안의 학세에 대해서 달러 학세를 하지 못하겠고 평가절상 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제3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 구장에서 한번 10월달 환율 보고서 이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환율 조작의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2015년 BHC 배나 해치 카퍼에 이어서 다시 환율을 강화하겠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대미부역자가 200달러 이상 경상수지 GDP에서 3% 이상 개입비용이 2%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요건이 이렇게 전부 충전을 환율 심층 대상국 심층 강수부 환율 조작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만 하면 환율 관출 대상국인데요.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된 BHC 법원에서 발표될 때마다 상하 변경 2016년부터 계속해서 첫 번째 발표는 두 가지 요건이고 거기서부터 한 가지 요건만 경상수지 GDP 대비에서 3% 요건이 풀어졌거든요. 한 가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BHC 법원에 세 가지 요건 환율 조작국 두 가지 요건 환율 관찰 대상국 이게 요건이 지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냐 이것도 위안화학세 위안화학세 달러학세도 못하고 위안화평가점에서 쉽게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한 가지 요건을 이번에 계속해서 걸릴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대민무역자 200달러는 쉽게 줄이지 못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건 걸린다 하더라도 자 환율 심층 대상국 다시 말하는 환율 조작국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해서 11월 중간선거에 뭔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되지 못한다면 뭔가 하나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요. 다른 수단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 환율 조작국에 때려버려서 11월 중간선거를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때려버리면 한국도 뭐냐 지금 상태에서 그 영향권이 있다는 얘기되겠죠. 그런 과정이 지금 외환시장에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세계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리스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리 아이켄 그린이라고 해서 지난 2017년이죠. 2011년에 한국경제TV가 가장 빨리 모셨던 하이퍼 언서텐티 이렇게 여기가 교수께서 뭐냐 작년에 1977년 얘기했던 언서텐티들 하이퍼 언서텐티들 바뀌면서 경과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하이퍼 언서텐티 맞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이렇게 모 칼럼에서 쓰신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반기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다는 얘기입니다. 혼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중국이 뭐냐 올해 4분기에 6.2% 나오고 하단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2분기에 4.1% 가지만 3분기에서부터 미국경제가 3%대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뭐야 경제성장률 올해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2.7% 2.8% KD의 영향과 2.9% 2.9% 라고 본다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1.4분기에 4% 2.4분기에 2% 3% 가니까 사실 상반기에 3.5%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2.8 2.9% 가기에서는 하반기에 2%대 2%대 초반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세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정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양대 국가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마찰을 하면 지금 뭐냐 세경기에서는 미국경제 중국경제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찰을 일으키면 세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기점을 해서 10년 세경기의 정려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의 한국경제TV 일종에서 연초부터 많은 국내 증권사들이 3천포인트 평균 3천포인트 이렇게 전망할 만큼 대세상선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세경기가 정점을 마친다면 주식은 한 1년 정도 선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반정돼서 올해 뭐냐 작년에 주가상승 20% 절반이 대폭적으로 떨어져 들여달라 기대수준을 그렇게 배경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미중감 마찰이란 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설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 다리에 보이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130원까지 넘어선 것도 면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 이렇게 보면 윈불던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심해지는 것 정책 요인까지 결부돼서 제가 정책 요인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한편으로 좀 기울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가서 우리 전캐스터라든가 허캐스터라든가 열심히 미국 증시에서 올라갔다 하면 9시 개장과 함께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시 30분에 중국 주가가 떨어질 일이 많거든요. 어제도 전형적으로 우리 증가가 떨어졌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 국내 금리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더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위아나와 원화가 상관계수가 0.90대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상황인데요. 국내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국내 기업이라든가 국내 정책당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제 위안시장을 가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주 긴박하게 움직일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스텝보다는 라인계층 이게 스텝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이렇게 힘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싫든 좋든 간에 세계적 추세에는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세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냐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이런 대통령께서도 사실 기업을 만나고 강화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강화문에서도 기업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심리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세금까지 떨어뜨리면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정책이라는 건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일부 고집스러운 경제 강요에 의해서 사실 노동 분야라든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가 그거 주장해서 지금 상태에서 자존심이 꺾인다. 지금 이렇게 경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자기 자존심을 상해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냥 더 진찰을 받는다는 이해입니다. 더 진찰을 봐서. 가는 방향까지는 마치 달리지는 않는 거죠.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뭐냐 국민이 생각해주는 자세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올해 폭염 재난이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휴가를 갔다 오셔가지고 7, 8월 좀 이렇게 정규를 좀 낮춰달라. 그러면 이경원 앵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다가가는 모습 다가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 국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아이콜리지 이펙트가 다소 불안감이 해소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이 정책당국자 입장이고 경화체성은 그 위에 계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장하니까 뭐냐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데요. 한국 경제가 일부 사람들의 정책부서의 책임자의 한국 경제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보여주는데요. 지금 뭐냐 오른 방향으로 갈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특히 현재 정책부서라든가 글로벌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여름휴가철 이후에는 이렇게 국제외한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는 상황 이 대목이 미중간 마찰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돼서 바라볼 상황이다. 한국정제TV도 다소 반복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 차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국제적으로 포지션 변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교회 결차를 끝나고 이런 대목이 어떻게 해서 국내의 원달 환율과 국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을 가장 김동연 부총리를 잘하시니까 이쪽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중근의 무역 분쟁이 환율 분쟁으로 불거지면서 위안화의 향방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위안화의 향방과 우리 시장의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